한 분씩 자 나은씨부터 저는 이번 앨범에 초롱언니가 진짜 초롱씨 진짜 못봐줄 얼굴인데 요새 앨범에는 정말 봐줄만하게 나왔다 초롱씨 이쁘게 나왔는데 실물도 이쁘신데 남주씨는요? 아유 저는 이게 참 어려운데요 예? 저도 초롱언니가 아예 예뻐져 더 예쁘게 나왔어요 하영씨 저는 보미언니요 보미언니도 좀 살을 많이 뺐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쁘게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은 보미언니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뭐 이런 느낌 같았어요 맞아요? 예 이쁘진 않지만 그냥 이쁘게 봐달라고 네 그런거였어요 예 그런거 같아요 지금 하영씨 무슨 설명을 방송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눈 떠있지 거의 주무시는거지 자 다른 분에게 여쭤볼게요 네 은지씨 저는 제가 좀 잘 나온거 같습니다 아 좋겠다 제가 솔직히 사진을 찍으면 좀 이렇게 못나온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정을 정말 잘해주셨더라구요 아 그래요? 네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찾아보시면 안될텐데 이야 어디지? 어디지? 오잉? 오잉? 잘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잘나왔어요 잘나왔어요 오예 인정합니다 자 보미언니 저도 초롱언니가 오예 초롱씨 축하드립니다 1위 하셨습니다 와 초롱씨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? 저요? 네 아 저는 네 확실히 좀 살을 빼긴 하니까 조금 다르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화면이랑 어떻게 빼셨어요? 3살?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제일 궁금해 하잖아요 저는 그냥 진짜 1년 2개월 네 1년 2개월 1년 2개월 조금 천천히 빠져가지고 1년 2개월 동안 뺐으면 진짜 천천히 빠진거죠? 네 진짜 천천히 뺐어요 그러니깐요 그래서 뭐 다시 요요가 오거나 하진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매일 이제 다시 가서 또 운동하고자고 이렇게 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좀 더 노력한거 같아요? 다른 멤버들이 보기에 네 그래요? 굉장합니다 역시 아무튼 전체가 다 이쁘니깐 우리 사진 촬영할 때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있었어요 있었어요? 네 저희 촬영을 하는데 이제 그 조명을 제어해주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프로포토라는 네 프로포토라는 아 이게 좋은 기계네요 네 그 기계 그 기계가 제어를 해야되는데 본인이 터져버린거죠 네 그래서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요? 사진 작가님께는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아 맞아 그런 일 생기면 앨범 대박난다라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 말이 있어서 듣고 보고 내심 아 이번 앨범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제 그것 때문에 믿고 있는데 이번 앨범 진짜 1위를 합니다 1위를 하면 다음 앨범 촬영부터 무조건 다 터뜨리려고 어떻게든 불 나라고 막 강도 세게 막 올리고 막 아니 사실 좀 궁금한게 걸그룹끼리는 아무래도 좀 욕심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이뻐 보이려고 뭐 눈화장을 좀 더 한다던가 수정을 계속 보는 멤버가 있다던가 거울을 달고 사는 멤버가 있다던가 분명히 있을텐데 거울하면 남주구요 남주씨 거울이요 왜 이렇게 보세요? 아 거울이 제가 이거를 리얼리티에서 말했었는데요 카메라에 나왔을 때 제 모습이 어떤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봅니다 거울을 계속 그래서 많이 알게 됐나요? 아 내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구나 상태를 보고 굉장히 실망도 하고 좋을 때는 있고 근데 오늘 6명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남주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왜 이렇게 뭔가 이뻐진 거 같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뭐 하신 거예요?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? 아 정말요? 어 아냐아냐아냐 아 아냐아냐 노노노 네 아닙니다 되게 솔직하게 들을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앨범 수록곡을 보니요 총 6개가 있습니다 노노노 인스트루멘탈을 빼며 총 5개가 있네요 네 타이틀곡인 노노노는 임이라